안녕하세요. 유튜브 손브라 장인이 아닌 이제는 오브워치 스트리머 띠라입니다. 지금쯤이면 한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고 공지를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영상 및 방송. 이때까지는 손브라를 많이 했어요. 가만 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제가 손브라 처음 했을때가 시즌3인데 그때는 인식이 엄청 안좋았거든요. 진짜 게임 돌리면서 배드립도 먹고 욕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 얘가 그런 쓰레기 캐릭터로 손브라로 게임을 하네. 그걸로 뭐 금화도 찍네? 랭커도 찍네? 그게 이제 궁금해서 좀 많이 봤었고 영상도 많이 봤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좀 그거 외로 좀 승부를 해야되지 않을까 손브라만으로는 아닌 지금 사실 보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손브라 영상이. 그것도 있고 제 스스로도 요즘에 아무래도 손브라 장인 컨셉으로 가니까 점수에 대한 부담감. 사실 이거는 뭐 까놓고 말해서 어쩌면 손브라로 이제는 점수를 랭커 뭐 편하게 올리고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실력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랭커 구간에는 손브라 대처도 잘되고 요즘에 메르시 버프되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또 비짚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빡겜을 하게 되면은 멘탈에 있어서 좀 저도 좀 성우가 크고 방송을 끄고 막 몇 시간씩 점수 올려놓고 그냥 남들 뭐 시선 어 손브라 장인이면 당연히 랭커겠지. 물론 이번 시즌에 랭커 한번 찍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해먹겠더라구요. 사실. 방송 자체도 빡겜만 하니까 제 스타일 그러니까 제 색깔이 안나오고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담 이런게 제 색깔인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잘못가지 않았나. 근데 그 길을 좀 계속 가다보니까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됐는데 지금은 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이라니까 예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이제 손브라는 조금씩 하겠습니다. 뭐 컨셉을 하든 그때 이제 뭐 손브라를 섞어서 한다던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 뭐 강의나 예 이번에 아마 캐릭터별 상대법 뭐 그런거 찍을겁니다. 그리고 뭐 심의 탈출법. 그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거 오늘도 했는데 피드백. 피드백 영상. 피드백 영상은 피드백 하니까 좋더라구요. 예. 같이 이렇게 부족한 점 뭐 보완해야 될거 그럼 같이 보면서 방송에서 하니까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드백도 하구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할 것. 복귀 영상. 제가 에이펙스 항상 일부리그는 해설하거든요. 그걸 이제 해설뿐만 아니라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해설만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해설만 하니까 뭔가 자세히 볼 수가 없더라구. 자세히 보니까 또 한 번 더 보니까 제가 해설을 할 때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구요. 아마 지금 영상 올린 것도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예. 제가 찝어주는거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돼서 한타가 터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겁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일부리그 복귀 영상을 아마 꾸준히 올릴겁니다. 앞으로. 네. 이번에 4강 결승까지 해서 다음 시즌 또. 네. 쭉. 반응이 좋더라구요. 그 다음은 지금 하고 있는 컨셉어치. 몰라. 이게 지금 하면서 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뭐 조회수 잘나고 하는데 걱정되는거는 컨텐츠 고갈. 예. 항상 제가 진짜 맨날 생각하거든요. 예전 방송이 좀 편했다는건 어 이제 손브라를 하니까 그냥 방송 켜서 경쟁전 돌리면 돼.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사실 근데 지금은 물론 잘 그것보다 더 잘 많이 보지만 좀 힘든거는 컨텐츠를 맨날 생각해야 된다. 예. 뭐 컨셉. 어떤 컨셉을 할지. 예. 그런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게 단점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종합게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뭐 이런것들.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배트그라운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 오늘 했거든요. 이것도. 청일점. 그리고 뭐 아재워치. 뭐 이런것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뭐 이정도? 네. 방송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거 같구요. 두번째는 요즘에 말이 많아요. 컨셉어치랑. 그리고 뭐 예전에 했던 골드구간. 뭐 골드구간에서 하는것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왔냐 하면은. 뭐 양악. 사실 제가 음 방송 이제 이런 그 에임고자 캐릭터를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와서 삐라 형님. 뭐 삐라님. 뭐 골드나 브론즈 실버에서 정치나 아니면 양악방송 어떠세요? 했는데 전 싫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거 해봐야. 지금 보면은. 뭐 일부 스트리머나 BJ들은 뭐. 박제당하고 인벤에서 막. 오르고 내리고 이라는게. 전 싫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벤 쳐봐야. 저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도. 예. 그럼. 뭐 지금 문제가 있었다면. 일단 박제홍도 됐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깐깐한 인벤에서 제가 언급이 안되는거. 물론 무관심은 참 아프지만. 예. 언급이 안되는게. 예. 어째보면은. 핸디캡을 잘 잡았다고 봐요. 예. 핸디캡 앞서서. 양악. 양악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조준점에. 감도를 3배하고. 평균. 지금 뭐지. 중감도를 40에서 50 쓰고 있었는데. 지금 80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나를 하면은. 적팀 뭐. 파라가 멀리서 날고 있다. 이러면은. 조준을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보면. 여튼 뭐. 이건. 하나의 예고. 이런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일상. 다른 스트리머나 그런 분들은 뭐. 그만 막 찍고. 막. 바로 올라가. 막. 한데.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최대한 저는. 이걸 왜 했냐면은. 현진 컨셉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양악한다. 이 새끼 양악충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자마자. 제목을 보자마자. 그. 내용은 모르고. 이제 이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핸디캡을 잡고. 뭐. 질게마냐. 뭐. 트롤. 뭐. 게임. 뭐. 지면은. 뭐. 심지어 트롤이냐. 팀원들. 불쌍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 근데. 현진 컨셉을 작은거 자체가. 제가 무조건 이기겠다는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녹아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하면서. 뭐. 질때는 지고. 이기고.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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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땐 이기고. 하는거에요. 아.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 그러면. 이런. 욕을 안 먹을거면. 아예 그냥. 이런걸. 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이거는. 양해 드릴게. 사실. 컨셉이나. 이런걸 하려면. 제가 불가피하게. 이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마스터거든요. 금화구간이나. 금화나. 랭커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게. 제가 자랑하는건 아니고. 그리고. 삐라. 그니까. 손브라를 픽하고. 뭘 해도. 뭐. 말투. 지금. 뭐. 못본중이라가지고. 말만하면은. 삐란걸 다 아는데. 이런 분들. 이제. 다 알아보니까. 뭐. 컨셉이나. 뭐. 약간. 질겜 섞어서. 질겜이 뭐. 던지는게 아니라. 유쾌하게 하는. 그런게. 잘 안되요. 왜냐. 이유간에는. 뭐. 빡게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프로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이런 컨텐츠가. 절대 되지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밑에 구간이. 뭐. 빡게임을 안하는거. 그런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놀던 구간. 밑에서 하니까. 지금은. 지금 영상 찍은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많이. 알아봐요. 또. 아무래도. 요즘에. 영상 올린거. 많이 보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전까지는. 사람들 몰라서. 이런게. 됐거든요. 제 방송 취지도 좀. 아.요. 삑사이. 죄송합니다. 예. 취지도 좀. 뭐지. 뭐. 방송인.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일반 게이머로서. 이제. 경쟁전에서. 뭔가. 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하지만. 뭐. 시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 알아보는. 뭐. 후다라보는걸. 좀. 선호해요. 그래야 재밌더라고. 방송이. 예. 이런것들 때문에. 이번에. 에임고자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했어요. 컨셉이나. 그런것들. 이런. 노조준점. 감토세배하면 어떨까. 그런것들을. 도전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방송 잘되고. 뭐. 조회수 많고. 이걸 떠나서. 재밌어요. 어쩌면 이게. 제 색깔이거든요. 손브라를 잘하는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 입담. 뭐. 이런것들 때문에. 제가. 아. 이런게. 이제. 제 색깔인데. 이런걸. 이때까지는. 좀. 너무. 감추지 않았나. 그냥. 단지. 그냥. 손브라 잘하는 사람. 물론. 뭐. 손브라 하면서도. 재밌는 판이 있었지만은. 초반. 아마. 제 유튜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거에요. 아. 빌아. 예전만 못하네. 그래서 실력을 떠나서. 재미. 예전에는. 뭐. 다이아 구간이나. 손브라 초반 때. 다이아에서. 정치당하고. 정치하고. 아니면 뭐. 웃긴 말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점수 올리기 급급해서. 뭐. 손브라 픽도 잘 안하고. 뭐. 디바나. 자리아. 이런거에서. 점수만 올리는거. 뭐. 그냥. 실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느끼실거에요. 저 스스로도. 사실 제가 뭐. 프로 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뭐. 웬탈 나가면서. 까지. 점수를 뭐. 남들한테 빌어서. 막. 트롤들 달래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사실 저도 이제. 점수에 대한. 미련이 잘 없습니다. 이제. 컨텐츠 찍어내기. 뭐. 재밌게 하면. 그뿐이지. 네. 말이 길었는데 또. 네.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말 있고. 또. 게임을. 계속 이기면. 아까 했던 말이. 핸디캡. 뭐. 지면. 지면. 핸디캡 해도. 아. 핸디캡해서. 질게만해. 트롤하네. 팀원들 불쌍하다. 이런 말 나왔고. 이기면. 게임 이기면. 뭐. 양악하네. 뭐. 역시 뭐. 칭찬하면은. 뭐. 랭커는. 핸디캡 잡아도. 캐리를 하네. 뭐. 안 좋게 보면은.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구요. 사실. 이런 걸 이제는 좀.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제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제가 이런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해줄까 했는데. 지금은 뭐.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방송하다 보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티어 때가. 골드. 플래. 뭐. 다이아. 이런 구간이어서. 그런데 이제는. 마스터거든요. 마스터는 사실. 뭐. 프로들이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보면. BJ들이나 보면. 마스터 구간은 많아요. 랭커나. 금화 구간 있는 사람들도. 뭐. 약간. 다른 포지션 해보려고. 키우는. 마스터 계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와. 말 진짜 길죠. 말투. 간혹 이제. 댓글이나. 방송하면 보면.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억양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하고. 나는 이제 컨셉자. 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러는데. 그걸 보고. 불편해요. 뭐. 프로 불편해. 그런 거 말하자는 게 아니고. 불편해요. 눈살 찌푸려지네요. 뭐. 왜 시비를. 시비조로 말하세요. 하는데. 저는 진짜 부산 사람이라서. 이게 부산 사람.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산 사투리가 좀 세요. 네. 이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절대 저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컨셉을 해서. 팀원들이 막. 불편해한다. 네. 그러면은. 절대 컨셉. 그냥. 다시. 우회합니다. 안 해. 그냥. 그냥. 게임을 진행하고. 다음 판에. 다시 도전을 하죠. 아마. 스트리밍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나. 이런 걸 했을 때. 팀원들도 유쾌하게 같이 한다. 이러면은. 네.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겐지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무조건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 네. 뭐. 이 사람. 뭐. 시비조로 말하네. 뭐. 팀원들 멘탈 터뜨리네.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팀원 멘탈 나간 사람이 어딨고. 지금 제가 말한 걸 좀 본다면은. 아. 이게. 그렇게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겠구나. 하실 거예요. 이번에. 겐지 뭐. 4천. 800점에서 데려왔네. 그거 있죠. 거기서 인정하는 부분은. 겐지 못한 건 사실이지. 못한 건 사실인데. 좀 너그럽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랭커라에서 무조건 캐리해야 된다. 네. 노조준점에. 감독 3배. 이건데. 아무래도 투사체다 보니까 표창 맞추기가 힘들어. 그리고 제가 원래 겐지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겐지 아예 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겐지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맨날 잘하는 것만 올리다가. 못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게. 그렇지 뭐겠지 하는. 사람이 뭐.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맨날 잘합니까. 이것도 주저리주저리인데. 여튼. 말투. 이런 거 좀. 부산 사람이니까 최대한 유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색깔은 유지하되. 그런 좀. 뭐. 이게 진지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좀 줄게요. 방송하면서 조금 더. 그 다음. 네 번째. 유튜브 스트리밍. 이게 요즘에. 유튜브가 자주 터져요.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막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위치를. 깔아놓고. 보시는 게. 뭐. 무조건 난 유튜브 보는 게 편하다 하시면은. 자주 터지거든요. 그래서 트위치 깔아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트위치가 화질이 좋고. 뭐 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트윕.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많이 안 나가 1%인데. 유튜브 슈퍼챗은 30% 가져가고. 제 소속사 콜랩에서. 또 20%를 가져갑니다. 그럼 거의 한. 만원을 후원했을 때. 4,900원을 제가 가져가죠. 거의 뭐. 반을 그냥 삥 뜯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자주 터지니까. 트위치도 깔아놓으면 좋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드디어. 방송 이제 제가 12월. 12일인가 13일쯤에. 제가 그전까지는 아프리카 TV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하다가 뭐. 한 명 보고 두 명 보고 하길래. 야. 게임 하는 애들은 요즘에 트위치 한다더라. 이때까지는 진짜. 제가 방송 트위치 하기 전까지는 트위치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프리카 TV를 많이 봐서. 트위치 하더라 해서. 트위치를 이제 아마. 10월 13일에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 아마. 진짜 근데 방송. 지금 좀 생각나는 게. 그때 방송 처음 켰는데. 막 130명 막 이렇게 봤어. 그때 막. 욕하고 정치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기한 거야. 지금 아마. 지금의 삐라 보던 사람이. 아마. 이 첫 방송을 봐오면은. 시껍할 겁니다. 욕하고. 야 이 빙시 새끼들아. 이러면서 뭐. 사람들 웃고 끼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뭐. 유튜브 하면서. 삐라님 욕이 좀 많아요. 해서. 이제는. 이제는. 암만 유쾌하더라도. 욕 자체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불편하신 분 많으니까. 좀 줄어야겠다. 제 스스로도 생각해서. 지금의 이제 삐라가 되지 않았나. 전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튼. 너무 막. 좀 찹썰이 많은데. 예. 10월 13일에. 1주년입니다. 혹시 뭐. 그때. 방송 뭐. 이것저것 할 거예요. 뭐. 12시간 방송한다던가. 해서. 예. 축하. 한마디라도. 예. 해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 이때 후원하실 분들은. 트윕에. 음성 녹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삐라야. 뭐. 녹음해가지고. 고생했다. 뭐. 앞으로 뭐. 재밌게 해보자. 예. 저번에 생일. 9월 27일 생일이었는데. 이런걸. 직접 녹음해 주시니까. 와닿더라고. 아무래도 그. 트윕하면 아시죠. 전자누님. 해가지고. 뭐. 말하는거. 그것보다는. 진짜. 육성으로 들으니까. 와닿더라고. 예. 그거 떠나서. 채팅. 채팅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예. 구독자하고. 뭐. 제 방송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면. 한번이라도 찾아와가지고. 바쁘면 모르겠지만. 한번 와주세요. 자리해주세요. 예. 자리해라. 여튼. 많이 길었는데. 긴만큼. 이때까지 제가. 생각하고. 뭔가.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말한 것 같습니다. 몰라. 여기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게 대본 없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주절주절할 수 있습니다. 여튼. 좀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앞으로. 좀 더. 기회가 기회인 만큼. 방송도. 올해보다는. 뭐. 다양한 컨텐츠. 좀 재밌게. 한번. 열심히.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7분인데. 오전입니다. 밥 먹고 자러 가야겠네요. 네. 다들. 연휴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시게. 뿅. disabled. zinho. 네.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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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